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마야의 기본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렌더링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의 종류는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는데요 라이트는 create 그 다음에 라이트 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렇게 요걸로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6종류가 있습니다 ambient 라이트, direction 라이트, point 라이트, spot 라이트, area 라이트, volume 라이트 라고 해서 이렇게 총 6가지의 기본 라이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어떤 라이트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만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 우선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mbient 라이트 한번 만들어 봤구요 이렇게 그 다음에 direction 라이트 그 다음에 point 라이트 그 다음에 spot 라이트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area 라이트, volume 라이트까지 이렇게 총 6가지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아이콘의 모양으로 이 라이트의 좀 그 모양으로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맨 처음에는 ambient 라이트가 있구요 비슷하게 생긴 point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direction 라이트, spot 라이트 이런식으로 생겨 있구요 그 다음에 area 라이트는 이렇게 생겼구요 그 다음에 volume 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려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뭔가 각각의 특성들이 아이콘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ambient 라이트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bient 라이트 뭐 생긴거는 딱 봐도 태양처럼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태양, 그렇죠? 태양처럼 생겨 있는 느낌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처럼 보여져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irection 라이트 두 번째 있는게 direction 라이트인데 이거입니다 이거는 화살표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direction 라이트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point 라이트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거는 ambient 라이트랑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는 빛 그런데 가운데 약간 모양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겨 있는게 point 라이트 구요 spot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 spot 이라고 하는 말 spot 라이트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어떤 그 특정 방향으로 집중해서 쏘는 그런 라이트를 spot 라이트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원뿔 형태로 빛을 뿌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리 라이트 에어리 라이트는 이렇게 사각형 판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왠지 사각형 면에서 뾰족한 방향으로 빛을 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양이죠 그 다음에 볼륨 라이트 볼륨 라이트는 뭐 앞에 뭐 ambient 라이트랑 point 라이트랑 비슷하게 원형으로 생겨 있는데요 얘는 어떤 특정 영역 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영역으로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모양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한번 렌더링을 해 보고 라이트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에는 ambient 라이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선택한 오브젝트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게 이제 타입이구요 이거는 뭐 라이트의 종류를 선택해 주는 부분입니다 ambient 라이트도 있고 위에 보게 되면 AI 뭐 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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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가 있습니다 칼라 빛의 색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보구요 그 다음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을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ambient light 라는 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놀드 렌더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마야 소프트웨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기본 렌더링 같은 경우 기본 라이트는 이 마야 소프트웨어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bient light 라고 하는거 이렇게 만들어 줬구요. 화면의 하나 만들어 온 다음에 렌더링 해보니까 이런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는 빛을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구요. color 라고 하는거는 이 라이트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다른 라이트들도 공통적으로 있는 수칙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붉은색의 빛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color 값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꾸고 렌더링 걸어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이 아닌 붉은색 이런 빛을 받아 붉은색으로 전체적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intensity 라고 하는 부분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이 1인 상태구요. 빛의 밝기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이게 되면 높이게 될수록 이렇게 밝아지게 되구요. 너무 밝아져서 어둠이 없어지는 정도네요. 낮추면 낮출수록 빛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intensity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보통 빛 같은 경우 색의 그런 조합이 아니라 빛의 조합은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라이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밝아지는 것들을 방지하게 해서 intensity를 조금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illuminated by defaul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체크 끄게 되면 이 빛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빛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이거는 우선은 뭐 굳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되면 ambient shade라고 되어 있는게 있는데요. 이 ambient shade가 ambient light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ambient shade. 기본적으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은 0.45 정도의 값을 갖고 있구요. 만약에 이걸 높이게 되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를 좀 느끼셨나요? 혹시라도 차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런 상태를 잠깐 저장해 놓고 그 전에 이미지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이미지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렌더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진 형태의 액자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스크롤이 생기게 되구요. 여기 있는 이 방금 선택한 이 렌더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x 는 지우는 거구요. 다시 한번 ambient shade를 0으로 만든 다음에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스크롤 해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지게 되겠죠. 아까 전에 값 같은 경우는 0.45가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액자에 저장을 해 놓고 렌더뷰를 액자에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일 때 0.45일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0일 때 얘가 0.45일 때 얘가 1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의미를 파악한다고 하면 ambient light가 낮으면 낮을수록 모든 면에 동일한 빛을 받게 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입사하는 각도, 빛이 오브젝트에 닿는 입사각이라고 닿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mbient shade 다른 light에는 이 항목이 없구요. ambient light에만 있는 항목이니까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shadow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shadow는 light 설명을 다 끝내고 한꺼번에 shadow의 항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는게 ambient light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맨 처음에 이미지랑도 얘기를 했지만 멀리 있는 태양을 묘사를 하는 그런 light입니다. 멀리 있는 태양 그래서 이제 멀리 놔두고요. 렌더링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라이트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비추게 돼요. 너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전체 태양의 빛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빛나게 비춰지게 되는데 어두운 부분이 절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많이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라이트를 막 섞어서 썼는데 빛이 아예 안 들어와서 어떤 특정 부분에 너무 어둡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ambient light에 ambient shade를 낮춰줌으로써 어떤 부분이든 최소한의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석 부분이 너무 어둡다 라고 하면 이렇게 ambient shade를 낮게 하고 intensity도 낮게 하면 최소한 0.198 이라고 하는 값이 전체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ambient light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을 의미하는 거고요. 멀리 있는 태양광을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쓰지는 잘 안 하지만 그 밑에 있는 directional light라고 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태양광은 멀리 있는 태양이 지구에 실제로 닿았을 때 생기는 빛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실제로 태양은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지구에 닿을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닿게 됩니다. 이런 지구에 닿는 빛은 이 직선 형태의 빛이 지구에 닿게 돼요.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에 의한 그림자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자 거예요. 뭐 여기는 이 보조광원이나 어떤 전구에서 생기는 빛이 그 그림자가 그림자가 그렇게 약간 퍼지거나 거리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태양광에 의한 그림자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게 이 디렉션 라이트입니다. 어떤 특정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뭐 이게 잘 파악이 안될 수도 있어요.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아직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요. 이 디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어느 위치에 있던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위치에 대한 결과물의 차이가 없어요. 뭔 차이 있냐면 회전값에만 있습니다. 회전값 이렇게 회전하는 값에 의해서 이렇게 빛의 밝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입사하는 각도가 90도에 가까우면 가장 밝은 면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입사 각도가 낮으면 날수록 어두운 그런 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 위치에 빛이 비춰지는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멀리 빛이 있고 이 디렉션 라이트는 이쪽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라고 하는 어떤 명령 같은 그런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아까 전에 봤던 앰비언트 라이트는 가운데서부터 퍼지는 빛이니까 이거랑은 조금 다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디렉션 라이트입니다. 차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 대한 차이는 칼라값 동일하게 있고요. 인텐시티라고 하는 항목 빛의 밝기에 대한 거 그대로 있고요. 일루미네이션 바이 디폴트라고 하는 역시나 빛의 의미가 없게 만들어주는 빛의 의미를 없게 만들어 주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미트 디퓨즈 이미트 스페큘라라고 하는 그런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오브젝트 랑 연계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퓨즈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오브젝트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붉은색 아니 붉은색은 또 빛이 붉은색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렘버트가 아니라 렘버트가 아니라 블링으로 해줘야 돼요. 스페큘라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스페큘라를 만들고 파란색 색깔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Directional Light를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가 기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트 디퓨즈 라고 하는 것은 체크를 끄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저장 한번 해주고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구요. 그 다음에 이미트 스페큘라를 끄고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차이를 조금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우선 이 상태가 기본 렌더링을 했을 때 상태구요.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까전에 만들었던 Ambient Light가 붉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트 디퓨즈라고 하는 것을 껐을 때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색깔이 표현이 안됩니다. 이 빛이 이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의 영향을 아 색깔의 영향이니까 뭐 쉽게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람 눈에 들어와서 이 오브젝트의 표면에 그런 색깔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의 색깔을 볼 수 없는 부분이 되구요. 이미트 스펙큘라라고 하면 디퓨즈는 보지만 스펙큘라라고 하는 빛나는 부분이 사라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개의 빛을 만들었는데 스펙큘라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있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꺼줘서 좀 스펙큘라가 깔끔하게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게 이미트 디퓨즈 이미트 스펙큘라 이미트 스펙큘라 라고 하는 두가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포인트 라이트 이제부터는 비슷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특징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디렉션 라이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에 닿는 태양을 모방한 라이트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라이트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공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공광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백열등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인공광 을 표현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인공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를 하게 되구요. 앰비언트 라이트 랑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성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칼라와 인텐시티는 동일하게 있고 일루미네이티드 바이 일루미네이트 바이 디폴트 동일하게 있고 이미트 디퓨즈와 이미트 스페큘라 아까 전에 디렉션 라이트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게 있습니다. 앰비언트 쉐이드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구요. 디케이레이트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빛의 거리에 따른 감세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인공광온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른 감세가 상당히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는 의미가 되게 되거든요. 노 디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세 현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전에 만들었던 앰비언트 라이트 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리니어나 큐빅 단계별로 있는데요. 감세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게 감세되는 양이 적은게 리니어 구요. 가장 많은게 큐빅 이라는 상태입니다. 리니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부분은 빛의 세기가 동일한데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리니어를 큐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빛의 영향이 거의 없게 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빛에 의한 나옵니다. 포인트 라이트에 한건 이만큼만 나오게 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공광어는 그런 빛의 감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게 디케일레이트 라고 하는거구요. 포인트 라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전에 디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디케일레이트 라는게 없었죠. 이거는 그냥 어 감세 없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일방적인 빛의 그런겁니다. 그리고 스팟 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라이트 스팟 라이트 이것도 인공광 원을 표현을 한거구요.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콘 형태로 퍼져나가는 빛을 특정 방향으로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볼을 비추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렌더링 했을 때 해보게 되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특정 위치로 이렇게 빛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스팟 라이트 라고 하는거에요.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color 값 intensity 값 limit by default limit diffuse limit specular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쪽 부분 그대로 동일합니다. limit specular 여기 보게 되면 스페큘러가 두개가 있는데 이거 만약 끄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꺼주면 스페큘러가 이렇게 하나가 맺혀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cay rate 아까 전에 봤던 포인트 라이트랑 동일하게 빛의 거리에 따른 감세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decay rate 를 리뉴얼하게 되면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구요. no decay 하게 되면 감세가 없이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정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게 특징적인게 있는데요. cone angle 그 다음에 penumbra angle 그 다음에 draw off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cone angle 라고 하는건 디스플레이 상으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cone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넓은 영역으로 이 스팟라이트를 비출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넓히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넓힐 수 있구요. 좁히고 싶다 라고 하면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panumbra angle 라고 하는 것은 높여보게 되면 화면상에는 변화는 없지만 여기 오른쪽 위에 스팟 라이트 쉐입 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에서부터 경계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라이트의 밝기가 동일해서 가장 경계의 부분이 칼같이 잘리게 되거든요. 높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으로 줄이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점점점점 줄어들게 되서 빛의 밝기가 경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anumbra angle 높인 다음에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구요. 칼같진 않고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여기 이제 쉐입장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실제로는 바깥으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그런 경계를 약간 뭉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칼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무대나 아니면 그런 연극 같은 경우에 스팟라이트를 보게 되면 그런 경계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모방하려고 하면 이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drop라고 하는건 좀 강제적으로 가운데서부터 경계까지 빛의 밝기를 일괄적으로 조종해주는 0 같은 경우는 그런게 없는 거구요. 높은 높을수록 가운데서부터 경계까지 빛의 밝기를 이렇게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페넘브라 앵글 라고 하는건 경계 부분에 영역 바깥 안쪽으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하면 drop는 가운데서부터 퍼져나가는 빛의 밝기를 조종해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쓸 수 있는게 스팟 라이트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각각 특성들이 있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 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생겼구요. 이런식으로 어떤 특정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면의 방향으로 뾰족 튀어나온 부분으로 빛을 쏘는 그런 라이트에요.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모양대로 빛이 닿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둘수록 아이고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둘수록 그게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죠. 이렇게 어떤 특정 모양으로 빛을 비춰주는 에어리어 라이트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평평한 형태의 면으로 빛을 쏴주는 역할이 되는게 에어리어 라이트 라고 하는 겁니다. 스팟라이트랑은 좀 비슷하지만 모양의 차이가 있는거죠. 옵션은 별거 없습니다. 디케이레이트 노 디케이 역시나 빛에 대한 감세를 표현해 주는 거구요. 큐빅을 하게 되면 요거보다 훨씬 더 감세가 돼서 특정 영역만 비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요거 실제로 이 에어리어 라이트는 그림자에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구요. 옵션은 크게 없고 모양만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볼륨 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얘는 어떤 특정 영역만큼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 구에만 빛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벽면에 닿지 않고 여기 안에서만 비춰지는 빛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볼륨 라이트 옵션을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선 그대로 칼라 인텐시티 일루미니티티 바이 디폴트 이미트 디퓨즈 이미트 스페큘라 그대로 있습니다. 라이트 쉐입이 있구요. 여기에 박스 형태 그 다음에 실린더 형태 그 다음에 콘 형태 그리고 스피어 형태 이렇게 형태를 바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라이트 레인지 라고 해서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빛의 색깔 라든가 빛의 밝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원하는 색깔 시작 부분은 만약에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파란색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빛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스피어에는 잘 표현이 안되지만 가운데 바닥에 있는 부분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빨갛고 경계로 가면 갈수록 파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영향에 의한거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볼륨 라이트 디렉션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빛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웃워드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방향으로 빛을 뿌려준다는 의미가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빛을 뿌려주는 그런 상황이구요. 만약에 인워드로 하게 되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빛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오브젝트 표면에 빛이 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파란색 스피어에는 영향을 안 줬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표면에도 빛이 닿아서 붉은색 푸른색 푸른색이 매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다운 워드 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 방향으로 위쪽 말고 아랜쪽 방향으로만 빛을 비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아크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각도로 빛을 비춰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30도로 해야지 전체를 다 비추겠죠. 그리고 페넘브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전에 봤던 스팟라이트랑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구요. 지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만약에 라이트 쉐입을 콘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기본 라이트들이 있고 각각의 특성들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앰비언트 라이트는 멀리 있는 태양광을 표현을 해주는 라이트구요. 디렉션 라이트는 지구 표면에 닿는 라이트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볼륨 라이트 라고 하는 것은 인공광을 나타내는 부분이구요. 에어리어 라이트 볼륨 라이트 라고 하는 것 스팟 라이트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 영역으로 영역에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들이 있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마야가 갖고 있는 라이트의 여섯 종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아멘